야 이건 좀 웃기지 않냐? 나만 웃기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층에서 뛰지 말라 그랬지? 어? 몇 벌을 얘기해 발 뚫린다고! 어? 저는 많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 놓지 않습니다 엄마는 무슨 잔다는 말을 그렇게 해 오빠 움직임 없지? 응 누가 보면 죽인 줄 주문하신 커피 먹고 갑니다 제 커피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커피 문 앞 두고 갑니다 오다 죄송합니다 스포츠 브라자 배송 온 거 입었다가 진짜 날개뼈 빠지는 줄 존나 입었는데 새걸에 그런지 꽉 껴서 저게 말려가지고 강제로 오셨습니까 행님 자세대 입어지지도 않고 벗어지지도 않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빼줄 사람도 없고 사자마자 입고 벗는 스포츠 오지게 했다 땀나 그럼 혼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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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그 막 가위 눌려가지고 못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더라 그 뭐뭐못한다 꼼짝 못한다 아니 네 글자 아 꼼짝달싹인가? 옴짝달싹 아닌데 그 꼼짝옴짝 아님? 꼼달꼼인가 보지 ㅅ봐라 존나 싸가졌어 엄마 내 고추 짱이지 연습 끝 집에서 밥 먹음 오케이 10분 뒤에 도착했는데 미리 차려주시면 굿 정윤재로 예약해놨어 엄마 30분 뒤에 도착했는데 밥 좀 엄마 내 고추 짱이지 짱 엄마 내 고추 짱하지 엄마 내 고추 짱이지 짱 오늘 학교 수업시간에 학교 수학시간에 수학쌤이 책상 위에 공부랑 상관없는 거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책상 밑 사물함에 자기 머리 집어넣음 족보 보통 얼마에 사고팜? 중짜 35,000원 정도 하지 않나? 중짜는 뭐야 미안 잘 몰라 족발부쌤 보통 말한 거 아니야? 족보 보통은 한다고 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싸웠어 같이 샤워하다가 허벅지에 오줌 쌌는데 갑자기 엄청 정색하고 화내네 평소에 화 한 번 안 내는 착한 앤데 종합비타민 먹어가지고 형광색이긴 했는데 어차피 샤워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나를 많이 안 좋아하나 봐 그래 미친 새끼야 어? 너가 무슨 종합비타민 먹어서 형광색이는 걸 떠나가지고 무슨 색깔이든 어?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이 새끼야 내가 봤을 때야 너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형광색이긴 했는데 이 지랄 잠깐만요 내가 약한 부분이 낫어 내가 약한 부분이 낫어 딸은 자는데 에이르 아들이 안 자 기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염 자 출발 안토니오 뒤에 탈 사람 안토니오 뒤 나 탈래 예린아 너 정말 왜 이르니? 하지 말라 그랬자노 너는 지금 너는 지금 너는 지금 뭐해 쟈니 바퀴양 야이 이건 좀 야 이건 좀 야 이건 좀 웃기지 않냐 나만 웃기냐 너도 예술 점수 받으러 왔구나 엄마 저년 뭐야 저년이 나니? 미친 거 아니야? 넌 들어옴 사망이야 왜? 엄마한테 저년이 뭐야 개년아 저녁 저녁 말이야 저녁 갑자기 간지러워서 봤는데 이래 그림자 뭐야 너 귀형이야? 와우 와우 야 이거 괜찮은데? 나도 이거 사고 싶다 내가 그냥 튜브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지 내가 그냥 보태가 돼버리는 거야 아아 교수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목을 존나 콱 아 시험치기 싫다 진짜 야 그래도 시험은 쳐야지 그렇다고 교수를 칠 순 없잖아 그건 맞지 안 그래요? 다이어트 실패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사람 댓글에 누가 얼렁뚱땡이 이렇게 댓글 달아놨는데 너무 웃겨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웃겨 브라질리언 왁싱 광고 왁싱 광고 어느 쪽 탑이 더 높아 보이나요? 언니 나 이거 5초 만에 이해했는데 언니 바로 이해했어? 응 나는 0.1초 만에 이해했어 아니 내 남편 새끼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지 짜파게티 존나 잘 끓였다고 제발 맛보라고 사정사정을 하네 침대에 떨어뜨릴까봐 졸라 소리 지렀더니 잠이 막 깬다 먹어봐 먹어봐 진짜 잘 끓였다니까 빨리 이발 먹어봐봐 먹어봐 먹어봐 아 해봐 아 해봐 외국 과일은 잘 몰라서 할머니가 미안하다 아니 할머니 씨에 어떻게 썰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씨를 어떻게 잘랐냐니까 할머니 이거를? 요즘 한자 공부 중이다 자신 있어? 당연 이거 뭔데? 샴푸 정답 이거 재밌었어 노래 제목이 뭔가요? 묘하게 진돗개는 맛있어 로 시작되는 노래에요 아 염염 염염 같아요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걸 묘하게 진독되는 맛일걸 롯데시네마 대통령 각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울지마 나의 아기 세면대 헌혈하시면 롯데시네마 증정 무려 롯데시네마를 롯데시네마 아 나 많이 늘었다 여러분들 그쵸? 많이 늘었죠? 진짜 많이 늘었어?